소선과 빛을 가지고 들어가고 얘부터 해야 돼요 소선이랑 빛을 가지고 들어가고 츄르를 챙겨요 츄르를 챙겨요 츄르를 챙겨요 츄르를 챙겨요 츄르를 챙겨요 츄르를 챙겨요 헉! 넌 동그랬어 오오오오 밖에 야옹이 영양볶이 난리 났네 일단 츄르를 먹으면 다니다 츄르를 먹으면 다니다 츄르를 먹으면 다요 목욕을 짚하면서 기분이 별로 안좋아? 너 그걸 혹시 네로야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아? 뭔가 그 겁나 힘들고 안좋은 일이 있기 전에 맛있는건 없는거야 넌 알고있니? 네로가 츄르를 다 먹었구요 이제 한번 털을 아 털이 빠지는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아이고 우리래로 털 많이 빠지는거야 에이 우입은요? 그래도 아니 왜이래 네로야 왜이래 왜이래 이만큼 빠졌어 네로는 털 빠지는게 애교지 애교 타투랑 꼭지에 비해 네로 네로 이제 우울할까요? 네로 도망간다 네로 도망가요 여러분 됐다 네로님 오실까요? 네로 네로 네로야 네로 얌전해라 우리는 아이고 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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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누칠음이 지금부터 할겁니다 네로야 고양이는 쌀떡만 해야되는데 왜 고양이들은 쌀떡만 해야되는데 왜 고양이들은 쌀떡만 해야되는데 이런걸 왜 고양이들 왜이래 야 그거 하지마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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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시작 오우 싫어 근데 네로가 싫은데 소리를 한번도 안내네 아우 야 네로야 아우 아이고 다 됐어요 안주 공주님 다 씻었습니다 여러분 자 같이 갑시다 공주님 말래라 따란 이리로 다 씻으세요 야 반주 꺼줄래? 반주 꺼줄래? 아 반주 꺼줄래? 아 고양이들 키우기가 힘들지 성격이 세니까 근데 우리 이제 고양이들은 특히 네로는 성격이 참 양전해 특히 네로는 성격이 참 양전해 어이 고양아 추워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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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거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요 그럼 이제 털을 띄기 시작해 이게 첫 단계이지 아이고 고양이 털 진짜 많이 빠지네 고양이가 털 많이 빠지네 고양이가 털 많이 빠지네 고양이가 털 많이 빠져요 너는 고양이지만 고양이들은 쥐에요 아시겠어요? 이어 맞은 내 손바닥이죠 고양이님 그죠? 아이 예쁘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뻐라 우리 고양이 아이 얌전해 아유 얌전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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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행동 당장 당장 그 생각으로 멈춰 아니야 아니야 당장 그 생각으로 멈추기 좋다고 생각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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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의 제스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 비누칠 하자 얼렁 비누칠하고 얼렁 비누칠하고 얼렁 비누칠하고 나가자 아니 아네 어머 우리 고양이한테 많이 이해하네 오 그랬어 우리 고양이가 사이러ches 비누를 묻은 몸을 엄마한테 이렇게 문대는거는 별어졌지 않는 엄마는 그냥 엄마는 씻고 싶지 않거든 미안해 미안해 가슴박에 묻었잖아 예쁘다 이구 아프니까 앞에 가슴박에 묻었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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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한테 누워지는 게 없으니? 제발 고양아 내려와 귀여워 귀여워 엉덩이 올라가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고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아니 내려 귀여워 이렇게 하고 내려오라고 내려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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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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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어머네 배 여기 봐봐 배 지금 비누가 비누가 투성이로 묶어있잖아 이거를 아냐아냐아냐 우아웅이 아니라 내려와라 저놈아알때 내려와 요 요 이리와 왜 소리지 이리와 땀 걸렸어 아니 내가 고양이를 시키는데 왜 다 도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새 옷인데 이리 와 나도 죽어 야 나도 죽었고 이거 왜 너는 목욕할 때 점쟁이야 내로는 이렇게 순하고 착한데 엄마 손 핥아주는 거야 미안했지 헐 야 어디 도망가 도망가 버렸네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